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한 번은 전세를 주고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통상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권이 있어 3년 이후에는 분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3년 뒤 동시다발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살아나면 전월세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싶다면 2년 전세를 약정하고 추가로 특약사항에 1년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년 후 집주인이 거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의를 통해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하게 됐다는 특약 문구와 만기일을 표시하면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우선 오는 11월 입주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등을 비롯해 실거주 적용단지 5만여 가구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당장의 장금 마련 부담이 없어지면서 강남권 분양 경쟁률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홍년입니다.